오늘은 와사비를 넣은 크래미 샌드위치를 만들어보았어요. 프라이팬에 버터를 녹여주세요.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고 양배추는 식빵 크기로 다듬어주고 토마토는 얇게 썰어주세요. 양파는 얇게 채를 썰고 크래미는 이렇게 찢어서 준비해주세요. 아까 준비한 크래미, 양파, 마요네즈, 와사비를 넣고 섞어주세요. 유산지를 깔고 식빵을 올려놓고 양상추를 올리고 그 위에 토마토도 올리고 크래미 양념을 듬뿍듬뿍 올려주세요. 별도의 양념을 하지 않아서 크래미를 많이 넣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치즈를 올리고 양상추를 올리고 식빵으로 마무리해주세요. 잘라냅다 양상추를 올려서 양상추에 체 impressions 양상추에 체력을 올려서 양상추에 체력을 올려주세요. 양상추에 마시게 뼂은 토마토 청소에 무거워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